4전 스캔들 킥포인트가 될거 같구요 횡이동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마무리가 될것같고요 울산고밥 청점프코킹 여기서 으어어어어어어어 아 이거 약간 나락이랑 헷갈리거든요 야 이런거 나락 아하 단위 여깄 어 몇번 아우 투어어어 우산골이기 자 커킬 4단을 많이 숨겼 수가 아니고 4단 늘려주면서 벽 들어갔고요 짱손 2대에 크리고 6대에 크리스도 못쥬여 맞나요? 이런 기세는 글쎄요 이건 어떻게 환짝이를 잘한거다 확정타로 들어갔습니다 도발 만식을 들어서 최대 에너지 어파로 떴어요 어파로 떴어요 자 3봉 또다시 몫은거는 이거 막히면 뜨는건데 그냥 쓴거에요 자자 연속공격 하나 자 레인치아츠 빠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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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오하 와 라운드 가운드 루아이 지키려 아까 앞서서 지금 간다 슬거리점 루아이를 잡아내고 루아이를 잡아내고 그녀를 그녀를 우리는 하나